어! 하자! 댄싱 윈드 데블 천천히 시작! 댄싱 윈드 데블 그렇지 맞춘 거 욕하란 말이야 저는 약간 이렇게 틀렸는데요? 데블이네요, 데블 데블 근데 눈이 반짝반짝 거리는 것 같아요 어, 뭐야? 약간 태현이랑 잘 어울릴 것 같아 저 화내는 거? 기석이 형은 약간 기석이 형이 잘 어울리는데 약간 기석이 형은 뭐예요 이게? 깜짝이야 인사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연지곤지 아, 이거 한결이다 아니, 이거 기석이 형 버터플라이 아, 한사절 불러줘 버터플라이 이거 나오면 나비가 안 나오네 생각을 안 하네 입 벌려 나오는 거 아니야? 이거 나비가 나오기 싫어 어, 입 벌려! 뭐야? 나 몰랐어 이러면 어떻게 불러? 이러면 어떻게 불러? 우리가 옆에서 입 벌려주고 우리가 이제 그 나비를 소환하고 형이 노래를 부르죠 오케이 무표정, 무표정 5, 6, 7, 4 5, 6, 7, 4 5, 6, 7, 4 입 벌려줘 5, 6, 7, 4 5, 6, 7, 4 곁에 머물러 줄래 저기는 나비를 소환하고 형은 나비를 부르고 입 냄새 드신 나비를 아, 나 깜짝 놀랐어 내 나비를 맡아라 아, 이거 한결이 이게 나락을? 뭐야 이거 이거 입 벌리면 다람쥐 오, 약간 태은아 너는 오, 이쁘다 이쁘다 이쁘네 태은공주 태은공주 이웃나라 문공주 아, 이거는 이쁘다 입 벌려봐요 되게 배경음악이 있어야 돼 샤라나 오, 파이야 와 입 벌리면 나오는 게 맞는데 이거, 이거, 이거 건가 보다 이거 말고 재미있겠다 어, 이거 뭐야 야 너네 누군 줄 아네 너네 누군 줄 아네 그래 얘는 왜 입 벌리면 안 맞나? 이 형 귀를 딱 면해 그럼 귀 아파 뭐, 뭐지? 오, 조각 조각이야 조각 왼손은 거들 뿐 야, 한결이 진짜 잘 어울린다 야, 한결이 진짜 잘 어울려 깜짝 놀랐어 야, 건배 좀 봐 내 오른손에 있는 흥룡 왜 이렇게 이뻐? 왜 이렇게 이뻐? 너무 잘 어울리는데 내 왼손에 흥룡을 부르지 마 흑완나 흑완나 마나 주잉모닝원 어, 기사적이다 아, 이거 오 마이 이거 고개 터져야 돼 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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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효과음 같이 넣어줘야 돼요 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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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보같아 너무 바보같아 이미지가 다시 컴다운 식한 이미지 식한 이미지 잠깐만, 이거 뭐야? 처음 보는데 이거 뭐야 이거 띠용 로봇으로 목소리가 나오는데 띠용 헬륨 띠용 띠용 우리 그럼 헬륨 가수 띠용 아이앤 저 원래 아이앤이구요 저희 목소리가 목소리 안 바뀌는데요? 왜 안 바뀌니 ? 아니 아니 이제 바뀔거에요 아 그럼요 바뀌는거 아니냐 저희 목소리가 어떻게 들리시나요? 여러분들 목소리가 어떻게 들리시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 한번 해주세요 둘 셋 안녕하세요 아이입니다 반가워요 반가워요 바뀌네 아 이거 꺼야겠다 이거 아 무슨 일 있었나요 돌아왔습니다 이거 안 끄실 거예요 형 이제 여기까지 해볼까요 꺼주세요 네 껐잖아요 아 큰 거죠? 아무것도 없는 거죠? 네 원래 저희가 오케이 댓글